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문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장 이미지 복제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물론 선관위 측은 절대 그런 일 안 한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범죄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듣다거든요. 여기서 가장 맹점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전등록제인 겁니다. 선관위는 어떤 경우라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양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전등록을 해라.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나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해 날인하나 그게 다 그건 겁니다. 사전등록을 하면 이미지 파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검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관위 측은 그냥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채널을 다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뭡니까? 선거를 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은 다 해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제보하신 분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조문이 1997년까지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사문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현재 제도를 수선해 가지고는 도둑놈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도 구멍이 많아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이 편집 출판인으로 지냈던 최태림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영상 제목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촉구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이걸 밀었다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방송한 내용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2월 7일 관훈클럽 토론회 그다음에 2월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2월 14일 이게 이제 취재진 답에 대해서. 저는 2월 14일 취재진 답변에 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그런 상세한 답변을 듣고 아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의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문제에 관해서 동전의 양명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법대로 하라는 건데 그거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른바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태림 씨가 주장하시는 핵심 내용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도장 등록을 위해 개인 도장을 미리 제출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만지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조항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사전투표제도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현재 제도를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우파정당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윤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파정당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거를 최태림 전편 출판인이 찾아낸 겁니다. 예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이미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선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관위가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만들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당일에 여러분들 활용하는 문제도 다 사문화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다 사전투표 조작을 원활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선거를 선관위가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선관위 문제에 대한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그냥 역시 10번 해온 것처럼 또 11번째네 그렇게 이름도 결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징글징글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1996년 공직선거 관리규칙의 제84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관리하는 당시의 부재자 투표였습니다. 관리하는 책임선관위원은 확인 도장의 이미지를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개시 이래 투표 개시 직전 투표 관리관 관리록에 등록한다. 도장 대장입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 관리록에 등록한다. 도장을 선관위에 등록을 하되 선거 관리위원회가 도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 당일날 현장에서 등록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최트림 출판인께서 찾아낸 겁니다. 1996년까지는 투표 관리관 도장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장 이미지 악용을 막는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력화 작업에서 국회의원들이 돼야 될 수도 없고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엉망칭창이 돼 버립니다. 왜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투표 도장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투표 개시일에 투표 개시 바로 직전에 투표관리록에 등록한다. 중앙선거관리록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관리록에 찍어서 이름들 등록하는 겁니다. 그거를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록에 집중화를 시켜가지고 중앙선거관리록에 대한 모든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하나씩 다 국민들한테 빼앗아가지고 본인들이 다 챙긴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제도로는 그냥 국민들이 그냥 딱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진 개인 도장 운용 규칙 무규정은 자유다. 언제든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를 요구하게 되면 투표관리록한 개인 도장을 갖다 바쳐야 된다. 어디를 찾더라도 그 이후에 도장 등록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최태림 편지민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한 겁니다. 이미 1996년 이전에는 선관위 여러분들 내부 규칙이 바로 등록과 동시에 도장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서 부정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아주 뿌리 깊은 범죄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장악된 겁니다. 국민들은 먹고 산다고 이런 바빠가지고 생업에 바빴지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이거를 고칠 의지가 윤 대통령이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의 힘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검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간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곡소리 날 겁니다. 보세요. 또 졌네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엑스포에 졌네 또 강서구 측량 보궐선거에 졌네 또 졌네 이렇게 할 겁니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것을 한 겁니다. 오늘 작은 내용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밝혀내가지고 알려줘서 최태림 편집인에게 굉장히 출판인에게 감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때 그거 양보할 것 양보할 것도 저는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그러나 10일 전에 사전에 등록해라. 사전에 등록하면 도장 찍어가지고 뭐죠. 도장 이미지 파일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원하는 매수만큼 위조투표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장에 나왔던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현장 수기로 작성하는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 작성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월 22일 날 한국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2014년 보궐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고 모법이 2012년 12월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이틀 추가하는 것,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하는 것, 2012년 2월 2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 따라서 이게 모법입니다. 2012년 2월 19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도 찍어야 되고 위도투표지를 막기 위해서 당일투표자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지도 일렬번호 절치선이 있어가지고 당일투표 마찬가지로 절치선을 찢어가지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보완조치까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위조투표지 제조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2012년 2월 20일 19일 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은 신분 증명성을 제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기계장치 프린터를 이용해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개인 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래 이중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인쇄 날인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는 수단인 신분증 이미지를 다 여러분들 즉시 삭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조항이 2014년 1월 17일 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2015년 8월 13일 날 이때 여러분들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김무성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지금 여당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에 있는 문상부 씨입니다. 이런 제도개혁 사전투표 부정순과 가능하도록 제도개혁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도했던 사람의 문상부 씨.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법무부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막 끼리끼리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김용희 씨. 후임 사무총장이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2011년 12월 황우협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때 거의 대부분의 조치들이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상부 사무총장 김용희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 두 사람 때 여러분들 제도가 다 완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못 고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없이 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선거 때문에 그냥 나라 체제가 바뀔 겁니다. 부정선거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철투출명하게 이용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작살을 내겠죠. 이 당시 사람들은 나라가 작살난다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작살나게 된 겁니다. 지금 대통령 침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